감독, 자메이카의 지휘봉을 잡은 건 임시감독까지 따지면 거의 네 번째입니다. 측면으로 나갔습니다. 이근호가 빠져나왔습니다. 받쳐주고 있는 선수들이 있는데요. 오늘 자메이카도 역시 4-4 컵 예선에서 탈락한 이후부터는 잉글랜드 태생의 잉글랜드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을 거의 뽑지 않고 있습니다. 길게 넘어간 내외습니다. 힘도 좋고 제공권이 있고요. 최철순의 크로스, 김신욱 쪽입니다. 김신욱 떨궈주고 세도하면서 윤발 슛! 아, 네, 세척이 나가는군요. 최철순의 짧은 패스, 돌려받는 손준호. 정우영입니다. 정우영 찔러주고요. 전진 패스인데요. 하지만 마크를 당했습니다. 반칙을 당하면서 좋은 위치에서 프리키. 지금 빌드업 좋았죠. 그렇습니다만 패스미스, 자메이카. 바로 역습으로 선계에 들어가는 대한민국입니다. 좋습니다. 네, 이근호가 측면에서 센스있게 공작구, 공간으로 찔러줍니다만, 김신욱이 따라가기는 조금 강하게... 이 선수는 뭐 중앙 미드필더로 뛸 수 있고, 측면 공격수로도 뛸 수 있고, 측면 수비까지 오늘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이제 라데일 리치 선수가 원래 중앙 미드필더와 오른... 전문 윙원은 아닌데, 측면 미드필더로 계속 비용을 하고 있죠. 신태웅 감독이 이창민 선수를. 현재 시점에서 신태웅 빠져나오는 이재성. 아, 그래도 풀어냈어요? 연결받습니다. 자, 크로스 기회에 김신욱 중, 해딩! 아, 살짝 빗나가는군요. 아, 완졌습니다. 가운데 김신욱이 있습니다. 이창민에게... 돌려주고 이근호 퉁! 하지만 러데일 리치에게 맡기고 나갑니다. 네, 저는 유기적인 익체인징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근호 선수가 그 핵심입니다. 확실히 떨궈줄 수 있는 플레이만 본선에서 김신욱 선수가 잘해준다면 위협적인 옵션임에는 분명합니다. 네. 아, 슬라이딩 태클 좋았습니다. 자, 지금도 정우영 선수가 따라가주면서 오닐피셔가 좀 충돌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트로인. 능력도 본선에서 중요합니다. 김신욱 선수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김진수가 던지기 위해 김신욱 쪽, 김신욱, 백퀴링 자, 떨궜 났어요. 글로나온 공, 이근호가 따라갑니다. 돌머리를 알았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김태환 선수도 한번 퀘스트를 또 해보고요. 전체적으로 몇몇의 선수들을 교체만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딱 두 번만 교체를 할 수 있고 여섯 명을 넘기면 안 됩니다. 네. 자, 후반전은 대한민국의 왼쪽 진영, 자메이카가 오른쪽 진영입니다. 김진수에게 전달됩니다. 좀 여유가 있는 김진수의 공간. 자, 바로 붙여주는데요. 김신욱 쪽. 처리가 됐습니다. 네. 조금 더 위협적. 좋죠. 자, 김승대와의 원투패스였는데요. 잡히고 말았습니다. 자, 위험지역 근처까지 접근은 매우 잘 되고 있는데 오늘... 빠르게 전개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닉밉... ...을 가지고 있는데 네. 후반전 이제 골이 필요할 때 이 로런스 선수의 공격 가담이 조금 많아질 것 같습니다. 조금 전도... ...을 좀 조이고 90분간 계속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힘. 그것이 이제 중요하죠.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동점골을 얻어맞았던 장면은 확실히 중앙제 센터백이군요. 그렇습니다. 두 명을 다 뺐습니다. 교체했습니다. 장현수는 미드필드 지역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무리 슈팅 이런 데서 정확도들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장현수.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북현대의 김민재. 올림픽 대표 시절에 또 워낙 많이 봤고 신태용 감독이 잘 아는 수비수입니다. 전북현대의 선수. 지금 김승대가 방향전환을 할 때 오늘 피시어에게 걸렸는데요. 반칙은 아닙니다. 이승기 선수와 축구멍제 스위치... 파이브 백 형태를 맞추고 있습니다. 자, 변칙적인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잃고 막아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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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떻게 보면 공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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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le... 그 이유는 미국의 영역이조인 vie는 아리라 sou. 할지 다투로 배급을 켜야지만... kolt이 연 jakby.. 반갑갑습니다. ...음악이 정말 잘하는 건가. 그렇게 하는 게 정말 잘합니다. Marion Michael Svetelovski에 자신이gueζ cuddle원한 것이지요. 그런데 결국 당신의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선의 경기와 우리의 연구가 정말 저렴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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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종합för리, 시가의 대결에는 첫 장소에 대한 선택 Saskia 제마을 만드는데 그 대결에 그의 대결 예를 들 Stones 다 lang서 제마을이 이 골은 불가능한 멕시가 명의 가장 용 dare 예수 제마을이 や 엘리치 100.000km 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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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 5몬이 맞지 않습니다 지금 시간을 열어둔 헬리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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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야도 가라야도 성공이 넘어갑니다 두엔야도 피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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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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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이 어 ism 추리 굿 되기 위해서는 나의 대회가 더 대회가 그 챔피언에 대회가 파웰, 파웰 la mueve con Ritchie, Ritchie para Taylor, hasta aquí la viene a buscar para él. Jugará Carlos Cáceda, sacó Cáceda largo para que vaya Paolo a la primera pelota, sin embargo le ganó Ritchie, trata de encontrarla ahora Fischer, también aparece Trauco, espera el movimiento de Paolo, la viene a buscar Paolo. Precisamente la va a cuidar el nueve peruano, la baja bien, la cuida Paolo, ahora tiene que apoyarse, se apoyó en Trauco, sacala de ahí, la tiene. Y los jamaitinos aprovecharon la situación. La tiene Tapia, la pide Yotun, maneja la conducción, el pelotazo largo para Cueva, Cueva, había mano de Cristian, se lamenta el 10 peruano, abajo, la tiene Paolo, Yotun, Trauco, Paolo, trata de pasar el equipo peruano, Flores que la va a buscar, Lorenz que lo sigue, había bandera Ritno, que tuvimos el día que Melgar salió campeón, ¿no? Sí, puede ser. El pelotazo largo buscando a Paolo Guerrero, Yotun. El equipo peruano todavía sin profundidad, esperando el movimiento justo y pasó Flores, y pasó Flores, y va Flores, sale el arquero Flores, Flores. Buscó el centro, buscó la llegada de Andri. No ha salido a arriesgar más el odio. Polo, Polo, a Cueva, Cueva para Polo, va Polo, sale el arquero. Llegó de esta manera Richi para sacarla. Era el gol o la vida. Paolo, Paolo para darle al arco, Paolo con la víncula, espera Paolo, el centro tiene tiempo, la víncula, tiene tiempo, la víncula, el centro. ¡No! Era tan bueno el ataque que casi la meten ellos. Ha sido como para pensar que tiene que gestionarse la administración de los estadios de fútbol de nuestro país, ¿no? Sí, porque si el campeonato se jugara, siempre en canchas así, más... Flota para Trauco, espera el movimiento de Paolo, Trauco, y la va a buscar de nuevo Paolo, y va Paolo arriba, a ver quién toma el rebote, llega Yotun, no pudo ganársela a Gradison. Flores, al medio la mueve para Polo, y sigue en el equipo. Flores, pero bueno, iba Polo para pasar, iba Polo, va Polo, pasó Polo, sigue Polo, Polo, se va a ir Paolo con este tiro libre. Es que no se lo va a sacar, ni Doña Peta le saca el tiro libre a Paolo. Pase Watson duro, pero aquí no es bien Yotun para darle, Yotun para darle, Mano, clara mano, clara mano. No, Árbitro deja jugar. Sí. La Unz en un estadio colmado de espectadores. Loyola, Loyola para Paolo, que bien la pisó Paolo. A ver quién se suma, Zú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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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úcar. ¡Atrera!